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월요일장인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거의 2% 이상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주말 동안에 애플이 실적 악화라고 하긴 뭐하고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매출이 한 2% 줄어들었고 또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좀 줄어들면서 애플이 한 4.5% 이상 하락이 나왔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고용도 월가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를 했는데 초반에는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실업률 자체가 또 이제 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연말에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시작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투심이 좀 악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국내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이동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또 이제 로봇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그대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1위 차단으로 끝나버린 모습입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LK99 관련해서 공동 저자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요일 날 대부분 하한가 언저리까지 급락에 나와줬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또 세게 들어와주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트렌드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도 사실상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AI 의료기기 쪽에서의 AI 신약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고 또 AI 신약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 신테카바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의 명역항암제 플랫폼 기업과 또 이제 MOU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또 바이든 행정부의 암정보 프로젝트에도 가장 핵심 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의 이제 신약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테카바이오의 어떤 AI 신약 관련된 플랫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신테카바이오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신테카바이오가 21%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시장과는 조금 무관하게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 시장만 조금 받쳐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만 좀 위입됐다면 신테카바이오가 더 강력한 상승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보 물질 중에서는 또 명역항암제 뿐만 아니라 이중 병합치료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 수혜지로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신테카바이오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어차피 시장 여파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테카바이오만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트렌드 선점으로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종목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시세가 확 분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시세가 분출됐는데 매수가를 걸어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250원의 Y랩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고 보내고 1시간 전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좀 분출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Y랩이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또 오늘 운 좋게 또 매수가에 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웹툰 제작 관련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리로 IPO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상장하자마자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인데 K-컨텐츠에서 사실은 엔터가 가장 대표 섹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K-엔터의 수급을 이어갈 수 있는 게 K-웹툰이 급부상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웹툰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애플과 아마존을 중심으로 지금 웹툰 사업에 다 뛰어든 만큼 웹툰 제작사들의 어떤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예전에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인해서 국내 K-드라마 제작사와 영화 제작사들의 가치가 굉장히 급부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또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서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던 만큼 웹툰 제작사들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Y랩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 매수는 걸어두고 대응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5%를 잡고 대응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역하고자 지금 정부에서도 강력한 육성 정책들이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Y랩 같은 경우는 국내 최다 웹툰 IP,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주 고객사가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15개의 작품 중에서 9개가 Y랩이 제작한, 또 Y랩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웹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다 고객사가 네이버고 또 네이버가 지금 회의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Y랩의 어떤 매출 또한 또 고공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최다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웹툰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넷플레스에서도 강하게 투자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뿐만 아니라 더굴로리 같은 경우도 웹툰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우디에서도 강한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또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왓차도 다시 한번 웹툰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웹툰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넷마블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관련해서 절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2조 시장인데요. 앞으로 2030년 기준에 80조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고 K-컨텐츠 안에서도 엔터 다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섹터가 K-웹툰이고 또 우리나라는 K-웹툰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까지도 지금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고 또 이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만큼 K-웹툰 제작사 업체들의 실적 성장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는 네이버가 최대 고객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위에 랭크된 15개의 웹툰 중에 9개가 Y랩이 지적 제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번 달 24일 날 네이버가 이제는 하이버 클러버 X 또 이제는 그 자체 생성형 AI, 초거대 AI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큼은 또 이제는 오픈 AI의 채 GPT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 하이퍼 클러버 X와 또 그리고 네이버의 많은 플랫폼과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AI 또 그리고 커머스 또 그리고 컨텐츠까지도 계속해서 하이퍼 클러버 X와 또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Y랩 또한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또 초거대 AI 또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그 기대감이 충분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Y랩 같은 경우는 국내 최다의 어떤 직접 제사권을 가지고 있고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또 리오프닝 관련된 최대 수의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또 개선되고 있고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웹툰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K컨텐츠 안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 Y랩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의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관련이 좀 신선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어떤 전기차나 아니면 AI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웹툰 관련이 좀 신선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Y랩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신규 3, 4개 주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 있는지 여부와 또 이제 항상 신규 관련 종목들은 오버행 이슈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그 오버행 이슈가 어떤 주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에 어떤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 달이 좀 지나고 나서 약간의 차이면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아준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조정 흐름이 나아졌고 실질적으로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도 한 달 또 그리고 3개월 이후에 어떤 이제 오버행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Y랩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모든 신규 상장주가 이제 오버행 이슈 또 그리고 이제 물량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케바케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으로 좀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웹툰 관련 섹터에 대해서 큰 성장성을 보고 있고 또 연평균 성장률이 40%가 높고 또 네이버의 어떤 실적 성장에 그 가장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게 웹툰 사업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 또 네이버의 웹툰을 이끌고 있는 15개의 작품 중에 9개가 이제 Y랩의 어떤 지적재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한령 해제 또 중국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히려 또 이제 국내 K 웹툰 관련 종목들은 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 Y랩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세가 좀 세게 분출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는 13,2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보평가는 5% 그리고 2차 보평가는 16,500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난이 때 같은 경우는 11,28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평가는 16,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